주어온 선풍기로는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집에 와서도 일감을 손에서 놓지 않는 용희씨. 선풍기를 분리하려는 겁니다. 작업은 번거로워도 이렇게 하면 단돈 얼마라도 더 벌 수 있거든요. 남편이 일하는 사이 아내 희자씨도 빨랫감을 들고 공동화장실로 향하는데요. 아내 일이라면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용희씨. 쪽방 바로 아래에 있는 가게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오늘은 괴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가지마 이거 외상. 외상을 주네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외상도 갖다 먹고 뭐 그래요.